XSFM입니다. I, D, W, K 무슨 사연이 숨어있었는지 8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돌아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38번째 주말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없이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이상 풀시즌을 돌려본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요. 로우앤오더 스페셜 빅팀즈 유닛하고 로스트 그것도 드라마인가요? 사우스파크하고. 드라마라고 하시겠죠. 그럼요. 드라마틱하거든요.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준 작품들이에요. 걔 중에는 제일 많이 본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종영한지 좀 됐죠. 하우스도 오늘날 위피님을 만들어준 드라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를 같이 짚으시고. 제가 겪는 통풍은 환각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겁을 집어먹을 정도로 성격이 더 나빠질까봐. 에피소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시즌2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나오는 환자가 말기암 소녀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 환자는 암이 아니라 환각을 치료하고 완쾌하게 됩니다. 물론 하우스에서 나오는 일들, 에피소드나 환자의 증상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진단의학과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인 거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니까요. 하우스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는 게 취미죠. 심장을 드러내서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종양 문제니까, 암이니까. 종양학과의 하우스에 제일 오래된 친구가 있잖아요. 윌슨 박사. 윌슨 박사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말립니다. 수술할 증거 좀 가져와라. 그분은 그게 역할이잖아요, 보통. 네. 그리고 보통 윌슨은 설득하지 않죠. 윌슨이 없을 때냐 하죠, 하려던 일을. 하우스는. 심장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심장 수술을 하다 말고 뇌에 아주 치명적인 혈전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뇌에 있는 혈전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못 찾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계속 하우스는 되게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게 취미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병을 해결하는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찾아볼 방법이 없을까 계속 얘기하다가 팀의 멤버가 이런 지나가다 한마디를 던집니다. 뇌의 혈전은 부검 안 하면 못 찾는다. 그래서 산 사람을 죽여서 부검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잠깐 죽여서. 그럼 이제 원장한테 가죠. 원장한테 되게 해맑게 물어보죠. 그 여성분이요? 잠깐 이 아이를 죽여서 부검을 해봐도 돼요? 그리고 또 하우스는 원장과 윌슨 선생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잖아요. 언제나 어떻게든.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하우스 박사가 결국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가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너를 죽일 것이고 나는 너를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요. 수술 성공해도 1년밖에 못 산다. 지금 카드를 집어라. 지금 도박을 걸어라. 그 남은 1년은 행복할 줄 아냐. 이 얘기를 가감없이 들려줍니다. 차라리 엄청 위험한 수술을 해서 앞으로 쭉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꼬마 아가씨는 동의를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군요. 네. 알았다. 짧게만 얘기하면 결국은 뇌에 있는 혈전을 찬서 제거를 해요. 멀쩡해진 사람 환자도 퇴원할 때 꼭 휠체어에 실려서 나오잖아요. 꽃받고. 그때 윌슨이 옆에서 하우스한테 한마디 합니다. 제가 당신보다 오래 살 거다. 네. 물론 모든 환자를 고치진 않죠. 이 모든 에피소드에서. 다만 그레고리 하우스의 진단의학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늘 즐거웠던 것은 그래. 과학이란 건 저렇게 아카이브와 사고 실험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싫어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사람들을 싫어해야 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아하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관계는 이해관계로 발전해요. 과학적 사고를 제일 많이 막아서요. 그건 과학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 뭐 무슨 3H로의 무탈이 좋은지 저글링이 좋은지 히드라가 좋은지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해관계가 적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몇 주 동안 느꼈는데요. 유사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여튼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좋아했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먼 길을 돌아서 계속 실험을 한다. 환자의 가족들 입장으로 돌려 생각해보죠. 저런 천둥벌거순이가 없죠. 그렇죠. 네. 우리의 주관의가 된 사람이 네. 별의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적이 사실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 네. 객관적인 사람이 옆에서 보면 허연해예요. 맞아요. 암을 더 키워봅시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살아납니다. 이러면서 암만 없으면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마무리 시간쯤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멘트로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대중매체도 같이 과학의 입장에서 먼 길을 돌아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늘이 그 아예실의 위대한 첫발입니다. 송가비의 말과 다르게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분의 말은 항상 다르죠. 코너에 이름도 안 정해진지만 어렵게 모셨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모셨냐. 부산에 가서 모셔왔습니다. 아 정말이요? 제가 정말로 이분을 모시러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가셨지? 서면역 탐탐에서 봤어요. 서면역엔 탐탐이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서면역 탐탐 어느 지점에서 봤어요. 뵀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청해들을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다른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트잉여시라 팔로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회피하는 종족이죠. 계속해서 능멸을 당하시게 될 텐데 그 문제로 인해서. 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의 이한승 교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평일에 신라대학교에 계시다가 마포에 오시거든요. 그렇죠. 저희랑 녹음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기 암 환자인 꼬마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을 지금 국민으로 치환해 보면 최근에 이거 병이구만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들로는 계란도 있고요. 네. 생리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생리대로 다가가진 않습니다. 식품에 대한 얘기나. 일각에서는 동성애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소세지의 또 뭐 간염 바이러스가 새로운 이 타입인가 뭐 뉴스가 또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참 속도 편해요. 이렇게 난리인데 동성애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언론은 봉화에 불을 붙입니다. 무슨 음식이 안 좋아. 아니다. 안 좋대. 불을 붙입니다. 그 불만 가지고는 국민들은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많은 경우들을 돌아봤을 때 식품과 관련된 무슨 파동이 생겼는데 결국 그 연기를 모두 본 국민들이 과학이 먼 길을 돌아서 밝혀냈을 때 그 결과까지 아는 경우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중에서 식품에 대한 얘기들을 좀 청해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무슬림의 아로 새겨진 주홍 글씨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덕질을 하는 덕질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중에는 덕질인이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덕질하던 덕질인이 거기 가서 꿀안을 읽고 왔잖아요. 네. 그러겠죠. 최근에 반성을 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진짜 전문가를 불러오자. 이한승 교수께서 우리한테 붙으려고 오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사실은 전문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그렇게 찾았어요. 맞아요. 내가 제일 전문가다라고 하시는 분 빼고. 저보다 더 안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아요. 청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섭외 진짜 힘듭니다. 후자로 답변하는 사람이 열의 아홉 명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에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시즌2의 두 번째 에피소드 그런 얘기예요. 아이가 너무 용감해서 병인 것 같다. 다양한 사고 실험을 우리가 지금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한승 교수께서는 제가 원고를 부탁드렸더니 새로운 얘기보다는 옛날 아카이브를 찾아온 무언가 이야기를 준비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음식과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도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터진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터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잠깐 보다가 검색어 하나에 꽂혔습니다. 검색어가 스테비아라는 건데요. 스테비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롤의 새로운 영웅인가요? 싸움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소주를 과거에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기억하실 수 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음이나 이런 데 보다가 검색어 1위에 사람 이름이나 식품 이름이 올라가면 놀랍니다. 사람 이름이면 그냥 연예인이 연애하나 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스캔들이 터졌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 봐가지고. 혹은 송혜 씨 올라오면 다들 가슴이 쿵 내려와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있으니까 음식에 대한 얘기나 식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찾아봅니다. 이게 왜 검색어 1위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이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소문이 퍼졌든지. 그렇죠. 아니면 수요미식회에 방금 나왔든지. 사실은 스테비아를 보고 놀란 이유는 스테비아가 과거에 안 좋다고 하도 욕을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색어를 눌렀어요. 누르니까 이제 8월 10일이었는데. 2017년 8월 10일. 네. 2017년 8월 10일 날 MBC에서 아침 방송에서 스테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시나 보구나.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언론사 기사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다 8월 9일 날 10일 날 급박하게 막 만들어진 기사들이에요. 아하. 실제로는 검색어 순위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쓴 기사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 기사 제목을 몇 개 읽어볼게요. 모델 한혜진 뉴욕 활동 시절부터 스테비아로 몸매 관리해. 예. 미란다커 한혜진 안젤리나 졸리 명품 몸매 비결의 공통점은. 유럽 셀렙들이 사랑하는 스테비아 국내 상류. 그걸 딱 보니까 아 이게 스테비아를 팔아먹기 위한 기사구나. 그런 느낌이 머릿속에 딱 들으시네요. 저 지금부터 예언 하나 할 수 있어요. 뭔데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뭐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케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데요. 알아요. 그 뭐 엄지의 제왕이라든가 이런 건강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옆에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로니아가 나오길래 옆에서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저거 저기서 나오잖아. 지금 홈쇼핑 틀면 저거 판다? 엄마가 100% 확률로 예언할 수 있다. 틀면 팔고 있어요. 그거를 우와 하고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또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그걸 알면서도. 다섯 번인가를 제가 확인해봤는데 무조건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유럽 셀럽들이 사양하는 스테비아 국내 상륙이라는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매체인데 여기 기사의 끝에 보면 처음 앞부분에는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스테비아는 100% 자연 유래 성분으로 칼로리, 당뇨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좋은 얘기 막 나오고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테비아 스위트가 10일 오전 10시 25분부터 11시 35분까지 롯데홈쇼핑에서 13일. 이거 제가 읽을 필요 없죠. 여기 NS홈쇼핑을 통해 스테비아 세트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와. 이게 뉴스의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서 바지를 벗네요. 네. 자세한 사항은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말 신기한 거는 판매 채널이 그렇게 많잖아요. 홈쇼핑만 쓰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은 독자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확인하면 된다라는 말은 확인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기사를 읽은 시간이 바로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MBC의 방송과 그리고 그 하루 전서부터 나온 기사들과 그리고 홈쇼핑.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행동 양상을 예측해 보자고요. 아침에 그 방송을 봤어요. 스테비아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한 번 검색을 해봤어요. 보통의 인간들은 기사가 올라온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좋다는 기사가 있네까지 가는 거죠. 그러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홈쇼핑 채널을 지우는 게 저 첫 번째 하는 일이거든요. 보통의 남성들은 그렇죠. 보통 부지런한 신랑이 아니면 홈쇼핑 못 지우는데. 홈쇼핑 채널이 뭐 한 너댓게 되나요? 지금 한 10개도 10개는 없죠. 아, 그런가요? 같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도 지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지웠어야죠. 다행히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아주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그걸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사시는데요. 저는 뭐 개중에 제 것도 사셔서 기분이 좋아요. 생활인의 입장에서 이런 충고는 예한승 교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맞들면 끝장이다. 네. 맞들긴 쉽다. 그게 반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홈쇼핑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편해요. 돈도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청취자 여러분 홈쇼핑 채널을 지우시는 것도 해보실 만합니다. 제가 많은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랐고 또 사실 그런 종편이나 여기서 나오는 건강 정보나 식품 관련된 얘기 나오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희한하게 마케팅을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처음에 스테비아는 몸에 안 좋다는 얘기로 뭔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좋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다 좋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식품공학과 교수님의 눈에 보인 지금 상황이군요. 그렇죠. 평생 식품공학을 파온 공부노동자가 어떤 A라는 단어를 봤는데 그 단어는 나쁜 일 있을 때나 대중한테서 도는 말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이 팔고 있다. 그래서 그 식품공학 공부노동자의 머릿속의 결론은 우리 집에 홈쇼핑 채널을 닫아서 다행이다. 로 결론이 난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빅그린 관계자께서 홈쇼핑 들어가셨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어요. 그래요? 엄청 많이 팔리고 수수료 엄청 뛰어가서 그냥 공장만 돌렸다. 원래 홈쇼핑이라는 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두피는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직업적인 이유로 혹은 제가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식품공학 덕질 평생 헤어진 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의 이한승 교수와 스테비아라는 말에 대해서 배워볼 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날 MBC 방송을 다시 보기로 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식품공학과에 있지만 사실 저는 주로 미생물이나 발효나 이런 유전자 이런 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과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를 주워듣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옆에 교수님이나. 네. 그냥 원래 식품공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얕고 넓게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문과에서는 경영대가 그런데. 문과가 다 그렇죠. 하긴 우리과는 깊은 걸 가르쳤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깊은 건 없어요. 정말 다양하게 배우는. 그래서 방송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랬더니 방송에서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 프로의 제목은 미각 중독에 대한 거였는데 장점에 대해서 중간에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단맛 중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스테비아가 이제 예가 나온 거예요. 그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탕보다 한 300배가 단 천연 감미료다. 칼로리가 제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혈당이 상승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충치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장점. 사실은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사실 좀 약간 김을 빼고 얘기를 하자면 스테비아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레토릭에 주목해 주십시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스테비아는 몸에 나쁘다고 맨날 욕을 먹었단 말이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 방송에서 갑자기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른 모든 식품은 사실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좀 있거든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물인데 물도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 물 중독조 있죠. 네. 물 중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너무나 너무 적어져서. 그러니까 저나트륨이 혈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점을 잠깐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량 섭취 시 복통이나 구토가. 그렇죠. 과량이 이제 얼마냐가 문제겠지만. 그냥 먹보 조심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감미료들은 이제 진짜 과량 먹으면 설사나 뭐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미료만 먹이는 건 나쁜 짓이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나. 고문이죠. 고문. 그런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설탕이 과자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감미료가 막 몇백 배 달면 예를 들어 설탕을 300g 넣어야 되는데 한 1g만 넣으면 그 비슷한 당도를 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비례하진 않습니다만. 그럼 나머지 299g을 뭘 딴 거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포뮬러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대체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넣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또 혈당 저하제 섭취자는 뭐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이게 당연히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아, 방송에서 이것도 했던 얘기군요. 그리고 초기 임산부는 조심해라. 이러고 띠 끝냈어요. 한 1분 정도 했나 단점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방송에서 이렇게 스테비아를 좋게 다룬 적은 처음 봤다. 뭔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스테비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는 늘 교체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비아 사건을 다시 한 번 꺼내봐서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과거에 스테비아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녹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회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던, 대학 들어갔던 회에 태어난 친구들이 올해 대학생인 경우가 되게 많다.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드릴 이야기는 96년에 있던 일인데. 모르시거나 기억 못하실 분이 훨씬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비아 소주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때 뉴스를 한 꼭지 듣고 가야 되는데. 네. MBC 1996년 10월 7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주의 감미료로 들어가는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인체에 매우 해롭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즉각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주는 톡 쏘는 맛도 맛이지만은 마신 뒤 혀끝에 남는 달착지근함 때문에 애주가들로부터 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뒷맛이 이제 좀 달착지근해지고 또 저처럼 이제 술 많이 찾는 사람들은. 파라과이산 국화과 식물 스테비아에서 추출된 스테비오사이드가 바로 소주의 달착지근한 맛을 내줍니다. 오늘 소비자 보호원에 대한 국회 재경이 감사해서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스테비오사이드가 알코올과 섞일 경우 인체에 극히 해롭다고 밝혀 소주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걸 소량이라도 계속해서 복용할 경우에는 바로 내 다음 세대 그 자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신체 부자유자가 된다거나. 박 의원은 진로와 보혜 등 9개 업체가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는 스테비오사이드는 천연 감미료의 일종으로 알코올과 섞여도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측은 시판 중인 소주의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과연 인체에 해로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정을 유보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소위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소주의 유해성 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뉴스가 1996년 10월 7일에 방송된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엄기영 씨 목소리로 나갑니다. 그렇죠. 10월 7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 10월 7일이라는 날짜가 세 번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식품에 관련된 뉴스를 주로 보는 게 10월입니다. 그래요? 네. 이상합니다. 가을이라서. 날짜가 중요한 것보다 월이 중요한데. 10월. 10월에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시고요. 네. 예전에 스포츠 신문이 소위 말해서 연예기사를 쏟아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 거의 다 인터넷이 하지만. 그때는 거의 다 11월이었죠. 연예인들 스캔들 기사가. 요즘은 디스패치가 연중 모유로 열심히 하시지만. 예전에는 주로 11월에 그런 스캔들이 많이 터졌어요. 학관 사고도 많고. 스포츠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구 끝나고 농구 시작하기 전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식품 관련된 뉴스는 10월이냐. 국정감사 시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아마 그와실 청취자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국정감사 시진이 되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방송 한번 타보고 싶고. 그렇죠. 자기가 문제 제기한 게 언론에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극적인 뉴스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주로 뉴스를 타는 건 다 정치 관련된 뉴스들이죠. 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나 농림수산식품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채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더 자극적인 걸. 그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두 분 정도는 뉴스에 나올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 그런데 그 위원회 국회의원은 한 수 2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들 막 보도자료 내고 막 이래서 그중에 이제 약간 자극적인 거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갈 만한 거를 뉴스에 냅니다. 바로 이 스테비아 뉴스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해당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뉴스가 이제 96년에 나왔는데 이 사건의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면 94년 8월로 올라갑니다. 94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호주에서 한국 소주를 전부 다 갖다 폐기시켜버렸어요.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를. 94년 8월에. 94년 8월에.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소주의 스테비오사이드. 스테비아의 성분이 스테비오사이드라는 건데 스테비오사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이거를 알코올에 사용했다. 왜 알코올에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관련자들 말고는 잘 몰랐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는지 잘 모르는 거죠. 관련자면 주주업체 정도. 그렇죠. 지금 약간 물음표가 슬슬 올라오네요. 스테비오라는 것이 좋다고 2017년에 광고를 했는데 옛날 아카이브를 뒤져보니까 94년에 이것 때문에 소주를 전량 폐기한 사건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호주에서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그걸 갖다 버리고 그걸 금지시키고 이런 일들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업계들과 이런 데만 좀 알고 있다가 잘 몰랐는데 그다음 해에 유명하지 않은 어떤 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95년도 10월에 검찰하고 보건복지부가 이거 조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터졌던 거냐. 14개월 후에 조사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3, 4개월 넘게 조사를 해가지고 96년 3월에 보건복지부가 스테비오사이드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안전하다는 결론이라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 식약처는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요. 의뢰하는 곳이에요? 식약처는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를 전문가들로부터 컨펌을 받는 곳이지 식약처가 그거를 다 실험을 하진 않아요. 이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테비오사이드가 안전하냐 안하느냐를 식약처가 그걸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더치커피 이거 안전하냐? 검사해봤냐?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공무원을 엄청나게 많이 채용해서 식품공학과 출신들이 엄청나게 취업이 더 잘 되겠죠. 지금도 잘 되는 편인데. 그렇긴 하겠죠. 결국은 자료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외국의 자료들과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건데 그때는 식약처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테스트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테비오사이드라는 게 이게 물질이 스테비올이라는 물질에 당이 붙어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당체라고 불러요. 배당체는 당이 붙어있는 물질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알코올에 들어가면 이게 잘라져서 스테비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당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봐야 포도당은 해로울 리가 없고. 스테비올이라는 물질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들어가면 이게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안 떨어져. 그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괜찮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인사이드 월드라는 매체가 다시 한 번 더 아니다 떨어진다라고 또 주장을 한 겁니다. 아, 보건복지부와 소규모 언론 매체 하나가 싸움을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론이 사실은 약간 정체불명해요. 지금은 이 정체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 잡지사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됐죠. 주류 매체에서 사실 별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단체나 이런 소비자단체들 같은 데는 관심을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방이 오가다가 갑자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195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실이 이걸 잡은 거구나. 그렇죠. 잡았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 신문에 좀 나겠는데. 그래서 9시 뉴스에 그분이 매일 나오십니다. 그 국회의원 강명환 의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매일 나와서 스테비오사인 소주. 당연히 한국인의 술은 소주 아닙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별로 마시지도 않고 그러긴 하지만. 이 소주가 워낙 사람들의 첨예한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넣었다니. 사실 사람들은 소주에 무슨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그렇죠. 그리고 소주는 원래도 암을 유발하긴 하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모든 술은 기본적으로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96년 11월에 국회 재경위에서 소주에다가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12월에는 당시 한승수 부총리 재정경제원장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감미료 종류의 스테비오사이드를 삭제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주류업계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무슨 소리야 스테비오사이드는 안전한 건데. 너희들 왜 도대체 이렇게 싸우는 거니 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국가적인 결론이 나는 과정에서 학자도 주류업계도 빠져 있었군요. 논의의 장에.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에서는 자기들끼리 반론을 했겠지만 이게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서 전 국민들이 뉴스에 나오고 보고 소주 이거 마셔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주류업계와 학계에서 아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안전한 물질이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8년도 1월에 복지부사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식약청의 전신인데 여기서 1년 동안 독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98년 1월에 스테비오사이드는 안전하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면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리뷰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독성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기억은 어젠가 오늘인가 백수호 독성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백수호가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리 다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전에는 허가를 내주기 전까지는 검사를 하겠지만 전국민적인 이슈가 되면 다시 사람을 모아가지고 다시 검증을 한 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98년 1월에 드디어 안전하다고 다시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주회는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그럼 호주화에서는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드리려고 합니다. 호주는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허가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라는 거는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나라는 이걸 쓸 수 있고 어느 나라는 이걸 쓸 수 없고 쓸 수 없도록 한 나라는 그게 나빠서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나라에 허가 신청을 아무도 안 했어요. 단순히 거기에 행정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언론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주에서는 금지 물품입니다. 하지만 그 금지를 한 게 또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여기서 금지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좀 불안하다거나 검증이 안 됐다거나 혹은 아무도 페이퍼를 들고 가서 신청을 안 했다거나.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의 마무리는 되게 훈훈하게 끝나는데 훈훈한 게 뭐냐면 식약처가 만들어집니다. 이 98년 1월 또는 98년 3월 보시면 역사적으로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헤드라인은 최초의 정권교체였을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정부가 새로 생겼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원래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목지부 산하에 있던 안전본부를 식약청으로 만듭니다. 김대중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였던 걸 생각하면 파격적인 조처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식품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생긴 거죠. 맞아. 그러니까 기억나네요. 옛날에 이런 거 하면 미국의 연구기관에 굉장히 의존했던.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2013년에는 이게 식약청이 처가 됩니다. 처가 됐다는 건 더 커졌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만 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다이옥신 파동도 있었고 몇 가지 사건들이 더 있었어요. 이런 위해성과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식약청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의 방송은 말이죠. 어디에도 지금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저는 편집에 애를 쓸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 휘감는 불안. 불안에도 꼭 이게 나쁘다는 악하다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비오사이드와 관련된 불안정국이 조성되고 그 결론으로 식약청도 생겼잖아요. 나중에 식약청이 됐지만. 그렇죠. 그 어디에도 지금 가치를 두거나 미리 결론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본인을 불안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 어딘가에 덧붙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만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여튼 짤막한 그 당시의 줄거리를 저희가 지금 이한승 교수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3G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스테비오사이드 아니라 스테비오사이드라는 말이 들어갈 부분에 괄호를 치고 다른 문과생들은 도통 모를 단어를 집어넣고 그것으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소동은 진정되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 결론 또한 최종 결론이라고 봐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세상은 자꾸 바뀌니까요.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이슈는 MSG죠. 뭐 그런. 아직 안 됐나요? 요즘은 거의 진정된 것 같던데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이해도가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돌아왔습니다. 식품공학을 평생 덕질하고 계신. 덕질하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분야, 물론 제 분야는 지금 넓고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교양PD니까요. 그래도 방송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갑자기 스피드가 되게 느려지고 적극성이 떨어지고 이런 보통 직장인들이 가지는 사이드 이펙트를 겪게 되는데 이한승 교수께서는 10년 전에 듣던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방송에서. 그걸 막 다 찾아보셨네요. 덕질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성덕의 기준은 그거죠. 돈이 아주 아주 많아서 덕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나, 덕질로 돈을 벌거나. 그렇습니다. 후자에 가까울지도 모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한승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몸에 안 좋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겠죠. 그럴 게 참 많은데 사실. 제가 저한테 뭐만 주시면 제가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안 좋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는 월금만큼 가난합니다. 만족을 알지 못한다. 여튼 이한승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치권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건의 약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배경이 또 있군요. 네. 이게 이제 이 문제들이 어디서 터졌느냐. 사실은 스테비오사이드는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식품청과물로 허가를 받았어요. 꽤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딘가에 조금 조금씩 썼겠죠. 그런데 1990년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그 사카린이 해롭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 사카린이 뭐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소주에 이제 사카린을 조금씩 넣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켜요. 사카린이 유해할 수 있다. 네. 소주에다가 사카린을 넣지 말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사카린 말고 뭐 다른 건 넣지 뭐. 그리고는 찾은 게 스테비오사이드입니다. 아. 스테비오사이드의 입장에서는 전임자도 여론재판에 의해 희생당했군요. 네. 지금으로 보면 사실은 사카린도 완전히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막 이제 논문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개는 사실 이런 문제제기가 그걸 논문을 보고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냐면 외국의 시민단체, 외국의 정부 이런 데서 문제가 되면 외신의 좀 밝은 분들이 야 저 유럽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는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는데 우리는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사카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오사이드를 첨가하지 그러니까 스테비오사이드가 이제 사카린을 못 쓰니까 그걸 첨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1993년도에 93년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김용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해잖아요. 그렇죠. 군사정부가 끝나고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은 생기던 시기고. 쟤 기억이 아마 92년 말인가? SBS가 개국을 했는데 91년 말인가? 90년, 1990년입니다. 90년인가요? 하여튼 SBS가 개국하고 방송도 좀 많아지고 그러던 시기에 이 93년도에 소위 말해서 이 무첨가 마케팅이 갑자기 뜹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떴던 게 이 무가당 오렌지 주스. 소위 말해서 주스에다가 우리가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 무가당이란 말 그때 유행했죠. 무가당 야채믹스 광고 1995년 롯데 3강 대혼기획 아 피자 핵점 그럼 차라리 굶지 뭐 여섯 가지 과일과 야채가 하나로 무가당 야채믹스 아 야채믹스 언니 하나도 어때? 그럼 무가당인데 무가당 야채믹스 야채? 오랜만에 듣네요. 무가당. 썬키스트 페미리 주스 이러면서 무가당 오렌지 주스가 떴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는 건 그 공병이 100원이었다는 사실밖에 없지만 네. 컷병이 컸거든요. 네. 그런데 당을 첨가하지 않아도 주스에는 당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맛그린 사건입니다. 이 맛그린이 뭐냐면 LG화학에서 그 당시에 조미료인데 LG는 원래 조미료 회사가 아니잖아요. 조미료는 원래 미원과 다시다가 열심히 싸웠던 데거든요. 원래 이렇게 1, 2등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후발 주자들은 뭔가 도발을 한번 해야 됩니다. 양비론을 들고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맛그린 쇄국이 양념 광고 1995년 LG화학 LZ MSG로 맛을 내지 않은 양념 맛그린 MSG로 맛을 내지 않은 양념 맛그린 저는 꼭 맛그린을 써요. 이제 맛그린이 광고를 때리자. 우리 MSG를 쓰지 않는다. 그거 이제 문성근 씨가 그 당시에. 그것은 알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출연자가 겪는 장애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셨다. 그 당시에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김상중 씨보다 훨씬 인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그 프로그램이 해결한 사회문제도 엄청 많았고요. 그렇겠죠. 즉 문성근, MSG가 나와서 MSG가 없는 조미료를 광고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MSG가 문성근의 약자냐. 내가 없다. 록 팬들은 아니다. 마이클 쉔커 그룹의 약자다. 이러고 서로 싸우고. 지금은 맛소금으로 통일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맛소금에 MSG가 들어가는 건 아시죠? 네. 맛소금에 MSG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무첨가 마케팅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이 이런 게 나오면 이걸 넣으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걸 보고 소주업체들이 자기네들도 무첨가 마케팅을 시작한 겁니다. 무첨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자도주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아시면 연식 인증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해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심리적인 장벽. 그렇죠. 도계를 넘어가면 소주가 달라진다. 이 생각은 젊은 사람도 하죠. 네. 자도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소위 말해서 1등 소주가 달랐습니다. 자도주 의무구매 규정. 1976년 정부가 일부 업체의 시장 독점을 막고 지방업체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권역 내 업체가 생산한 소주의 50%를 해당 시도에서 소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별로 단 하나의 업체만 소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도와도 맞지 않는 조건 탓에 실제로는 254개의 희석식 소주 제조업체를 거의 모두 문 닫게 하고 수도권의 진로 부산의 대선 전남의 보일 등 11개 업체만 살려주는 꼴이 되어 독점 시장을 억지로 만들어준 정부의 저의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도주 보호법이 풀린다는 건 뭐냐면 지역에 있던 지방에 있던 소주회사들이 서울 입성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때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산이 경월소주인가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린소주라는 걸 막 만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그러고. 그때 그린이 잠깐 1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금복주에서 참소주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바뀌었던 이름대로 다시 자도로 돌아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참나무통 맑은 소주를 드셨는데 그러면서 그린 안티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약간 사회적으로도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95년도에 자도주 보호법이 다시 잠깐 부활해요. 그랬다가 이걸 위원소송해가지고 위원 판결이 나서 96년도에 완전히 폐기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 보혜가 그때 매취순이라고 해서 그때 막 인기를 얻었거든요. 94년도 말에. 그러면서 보혜에서 우리가 소주를 하나 내자. 그러면서 시티 소주라는 걸 내면서 광고에서 조미료는 가라. 소주에 조미료를 넣는 우리는 조미료를 넣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알아버린 거죠. 조미료가 들어갔었구나. 조미료가 들어갔었구나. 단맛이 조금 나는 거는 뭘 조금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카피도 참 추억 돋네요. 옛날에는 맞아요. 모는 가라라는 카피 참 많았죠. 그래서 이걸 출시하면서 무청가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단맛 내는 거를 사카린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벌꿀을 쓰는 유행이 타요. 그래서 벌꿀을 넣은 소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꿀이 물론 비싸기도 하고 사실 성분을 보면 설탕이랑 비슷하거든요. 극약 처방이네요. 단가 차이가 얼마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보혜가 약간 그러면서 96년도 봄에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군 소주라는 김작갓을 내놓습니다. 병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게 잠깐 반짝 인기가 좋았는데. 잠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있는 그 차에 국회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아까 얘기한 10월 7일 날. 10월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군요. 이게 터졌습니다. 자 이제는 배경 이야기를 왜 해주셨는지 좀 살짝 더 보입니다. 소주업계들은 막 이렇게 서로들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엉뚱한 데서 뭔가가 하나 터졌습니다.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터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회를 잡아야죠. 그래서 보혜양조에서 광고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스테비오사이드 소주를 계속 마셔도 됩니까?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김삿갓 광고였군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사실은 식품업계에서는 좀 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후발 주자들이 약간 도발을 해가지고 자기 제품을 알리는 거는 좀 흔한 방식이긴 한데. 결국 스토리를 다 따라왔는데 주인공 아니라 조연에도 과학이 없고요. 데이나 화이트가 이번 UFC의 메인 이벤트 누가 들어갈지 결정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시장에서 뭐가 더 팔릴까를 고민하던 어떤 사람들과는 이해관계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느낌이랄까?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스테비오사이드가 과연 정말 안전한 건지. 한국 사람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 없다가 국회에서 떠들지 소주 회사들은 싸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됩니다. 아까 사카린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스테비오사이드에서 하지 않고 사카린에 대해서 해도 사실은 비슷한 스토리가 갈 수 있어요. 단지 사카린은 소주 업계에서 이런 싸움이 좀 없었다는 거? 그런 거지만 비슷한 방식입니다. 저희는 비슷한 스토리 듣는 거 좋아해요. 출연자분들도 좋아하세요. 원고 쓰기가 쉽거든요. 인류가 신농씨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어도 안 되는지를 파악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로 수천 년을 살고 있는데 최근 매신염 사이에 우리가 먹는 게 사실 달래나 냉이가 아니고 무슨 륨, 무슨 올 이런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인류는 이제 다시 그걸 모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뭘 먹어도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이다? 보통 위대한 발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분석법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이걸 다 먹고 있었는데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다가 뒤져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DDT 나오고 이러는 것도 식품 안에 요즘 들어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분석이 안 돼서 정말 미량이어서 분석이 안 됐던 것들이 요즘은 다 분석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 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우리가 먹는 거에 저런 게 들어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이미 먹어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에 몰랐을 뿐. 아무튼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도발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라는 걸 깨닫게 됐네요. 좋아요. 과학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게 왜 좋냐? 과학 이슈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다음 시즌에 SS 신상을 프레타포르타에서 봤다. 그게 100% 디자이너들의 영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일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색상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업계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심리적으로. 네. 안 그랬는데 그 해의 펜튼 칼라가 그걸로 정해질 리가 있습니까? 작년에 많이 남은 재료일 수도 있고요. 가장 과학적인 사고는 오늘 시간에는 이 문제는 과학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네. 재미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저희가?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이런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들이 서로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얘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처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네. 감사합니다. 스피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하루안포 아루니아 하루니아 평산데이처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저는 안 끼어들어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녹음이 끝나면 게스트는 가오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아 그런거요? 나갈까요? 아니요. 근데 제가 우리 사무실의 구조상 밖에 있어도 가오 안 생깁니다. 그렇죠. 저 중에서 뭐 하고 있는지 저희가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밖에는. 8월 넷째 주에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에지턴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8월 넷째 주에 일어났던 옛날 일들을 소개해 주세요. 네. 8월 26일입니다. 인류는 8월 넷째 주에도 바쁘게 지냈죠.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사람으로는 이 사람 이름 말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라부아지에? 아 저는 그 이제 혁명사를 배우면서 아주 궁극의 나쁜 놈 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탐관오리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요? 라부아지에를 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기억하느냐 아니면 화학을 화학이 생각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이 덕질인의 스판텍스 영정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히어로가 나온다. 그 사람이 탄생한 날이고요. 네. 화학하는 사람들과 프랑스의 대중을 괴롭혔던 사람. 네. 사람이 아닌 걸로는 윈도우 95의 발매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입계란 사람이 있으면 퇴계란 사람도 있겠죠. 네. 2011년 8월 26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습니다. 아 죽은 사람 말고? 네.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 퇴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 퇴계리 나비효과를 몰고 왔죠. 그때 시민들이 얻은 각성이 지금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탄생시켰고 네. 내일 있을 국민의당 정당가입자도 왔죠. 그럼 오세훈 씨 오면 자리 좋은데 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한편 한 아카이브의 입결과 퇴계를 동시에 기록할 뻔한 인물도 있습니다. 아 네. 1980년 8월 27일. 아 이건 뭔지 압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장충체육관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국민은 투표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이 지난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선경이 두테르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고받은 날 즉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퇴계를 명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퇴계를 하지 않은 것 같죠. 책만 퇴계를 했어요. 네. 요즘 알고 계시죠. 그 책이 지금 유통되는 걸 보고 계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소하지만 짭짤한 용돈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책 돌아다니는 거 보시면 제보하세요. 네. 그리고 2015년 8월 26일의 사건입니다. 네. 구름빵 사태가 2차 저작권 분쟁에 들어갑니다. 아, 네. 구름빵 얘기 오랜만에 해보네요. 2차 저작권 분쟁은 구름빵 작가와 사진작가의 분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출판사와 백퀴나 작가 사이에 매절 계약이 문제가 되었죠. 지적재사권 전부를 넘기는 매절 계약의 부당함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네. 통으로 싼 값에 주고 수백억의 매출을 낸. 뭐 나이키 스우시도 비슷하죠. 네. 이후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저작권을 모두 작가에게 넘겨주는 선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잘 팔릴 수도 있지만 지금 목돈을 땡길래 정도의 어감이라도 전달했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이렇게까지 묻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진작가와 저작권 문제가 이후에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구름빵이라는 동화는 종이인형을 사진으로 찍은 형태로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공동 저작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를 베키나 작가가 단독 표기로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는 출판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역시 아카이브 시간이기 때문에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베키나 작가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사진 촬영 당시에 기획을 모두 베키나 작가가 했고 사진을 찍은 김 씨는 사진만 촬영했을 뿐 창작적 재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 처음 찾았을 때 저거 좀 애매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만화가와 어시스턴트 정도의 관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세민 기자가 봤을 땐 어땠는데요?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도 저작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명을 다루는 것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역량이 누구에게 있었는가가 조금 주목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베키나 작가의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구름방 사태는 이후에 이것이 표준이 되는 판례가 되어야겠다. 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1차원적인 판단이고 앞으로도 이런 판례를 만들 때는 법원과 검찰은 핏덩을 쌓아야 되겠구나. 정도의 교훈을 남겨줬다는 데서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판례가 아니면 조영남 위작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법원도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기록에 남겨서 하는 질문들이 나와요. 재판장이든 아니면 검사든 자기 손으로 그렸습니까? 기껏해야 센서티브한 질문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다예요. 검찰이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다는 거거든요. 당신들의 진심은 당신들만 알지 검찰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는 말을 속기록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구름방 사태는 안 그랬거든요. 따라가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 두 사람 혹은 나중에 더 넓게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저작권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같은 작업실 내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 많이 알 수 있는 것들 법원도 알아야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사건으로써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짧게만 가름하죠. 그다음은 뭡니까? 2016년 작년이죠? 8월 26일 롯데그룹의 2인원 정책본부장이 자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재벌의 이름이 롯데인 것 같네요. 언젠가부터. 게다가 또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법원에 가도 롯데, 잠실에 가도 롯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라운드 업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렸죠. 사지개가 도 롯데. 인터넷에 가도 롯데. 네. 제가 작년에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스킨, 로션 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샀을 무렵의 일입니다. 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이 터졌습니다. 네. 얼마나 비자금을 쌓아놨으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할인을 그렇게 크게 해주냐.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된다. 정은호 나와. 지난번 외교 소식처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서방파의 도박장을 수사하다가. 쉽네요. 네이처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상습 도박 사실이 밝혀집니다. 와, 간결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폭행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장 중요한 단어를 윤석열이 놓치지 않았군요. 실제로 누가 누구를 갈기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안 터졌습니다. 그렇죠. 때렸어야 돼요. 이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정은호 회장의 횡령과 함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한 로비 자금의 흐름을 포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비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하던 검찰이 롯데에 3천억 원 수준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발견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도 살짝 끼어 있고요. 네. 이희진 씨 이름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전방위로 롯데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심지어 회장일과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26일 작년 오늘에 검찰 조사를 앞둔 롯데그룹의 2인자 2인원 정책본부장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 2,300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이상하게 지지부진해지고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가 싶더니 사드가 롯데골프장 인근에 배치됩니다. 와 초간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 가운데서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기업입니다. 돌아가신 2인원 씨. 여기에 더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 2인원 황각규 소진세. 롯데그룹 전체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네. 지금은 영의정이 갔으니까 영의정이 교체됐죠. 이제는 황각규 사장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 왕자의 난에서 최종 승자가 된 신동빈의 직계가 됩니다. 신동빈의 매우 중요한 가신이지만 2인원은 젊었을 때부터 신격호가 뽑아올려서 옆에 붙여놓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신격호 회장의 옆에 항상 있었던 분이죠. 네. 나머지 두 사람 황각규 소진세는 신동빈 회장의 직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게 일반적인 호사가들이 떠는 소리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동빈이 난에서 승리를 하고 신동주를 물리치고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로 대변되는 MB 시절에 롯데가 입었던 승은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신동빈으로 결정되었다. 네. 이 이야기. 네. 롯데를 계속 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새 정부나 옛날 정부나 의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MB 때 했던 거. 네. 까봐. 그 다음 진행되는 스토리는 그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를 했는데요. 롯데그룹 얘기는 전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윤세민한테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프로를 듣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모든 방송에서 그렇겠지만 나는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 시사 프로 들으시는 분들이 듣다가 이거 왜 이래 이 방송 왜 이래 이러고 화날 때에는 객관적 사실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건드릴 때 반대로 건드릴 때거든요. 그래서 과학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시사 피디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내 가치관의 일관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맞아요. 일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염두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학자를 섭외하느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중의 일반적인 믿음은 아주 잘못되고 헛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승질을 내는 과학자를 몇 번 다 됐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섭외할 수 없었거든요. ikpiece 정말 맛있었어요. 피가 such다면 놓쳤습니다. 고마워 물약이 좋았습니다. 외열로 했Ms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architect Hansey 하나가 그 수준을 멈출 수進입니다. 그래서 호사事의 회사와 наших Auto Imperial 철거 점심 이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